대한민국의 국가개조 정말 선진국이 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개가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큰 산이 바로 저는 국가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같이 한번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우선 리더십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왜 정치를 하고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정치를 하는가.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대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정당을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당을. 지금은 정당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이 우선 가치 정당이 아니고 정책 정당이 아니고 국민 정당이 아닙니다. 이익 정당이고 떴다방 정당입니다. 선거 때. 그리고 모든 게 지역 정당이고 이걸 이대로 두고는 새로운 시대를 못 엽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 동일한 가치를,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책 가치를.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모아야 됩니다. 정당에서. 모아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가치에 기초해서 정책을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훌륭한 친구를 모셔다가 공천을 해야 되고 키우면서 이런 정당의 기본 기능이 전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은. 그러니까 정당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 선거 대책 본부는 있지. 여의도에 선거 대책 본부는 있지만 정당 본부가 없어. 머리가. 정당 본부는 여의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정당. 그래서 나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당을 이원 구조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합니다. 당무대표와 정무대표를 나누자. 원내대표가 정무대표입니다. 여의도에서 국회 대책, 언론, 무슨 국회 예산, 법률 이거 국회의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한 파트를 두는 게 정무대표. 요즘 원내대표가 그걸 하게 하고 당은 다른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을 대표하는 당무대표를 두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당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걸 난 당무대표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을 대상. 지금은 국민 속에 당이 없습니다. 국민. 선거 때만 나타나지 국민 속에 당이 없습니다. 국민 속에 일상적으로 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 조직도 확대하고 당원들도 교육하고 그 중에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또 한쪽으로서는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초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을 들고 그 인재가 국회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당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당원들과 나아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당이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일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보다 힘이 더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이. 정치 권력이. 그래야지 내가 볼 때 당이 한 100년간은 정당이 나오고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어서 당의 일관적인 철학을 위해서 정책에 나갑니다. 같은 정장인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책이 180도가 달라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이 중요한 거예요. 당이. 당이 보내준 거란 말이야. 이런 사상을 갖고 이런 철학을 가진 우리 당이 당신 대통령이 하십시오. 다닌 국회의원 하십시오. 가서 이러이런 거 하십시오. 그러지. 지금 각자가 들어가서는 자기들을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여의도 연구원은 왜 만들었어. 그걸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대선 후보가 되면 전부 다 각자 자기 정책 자문기구를 따로 만들어요. 그럼 당은 당의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를 도와주는 팀이 있어도 당 후보가 되면 그다음에 이걸 합쳐서 같이 해야죠. 내 얘기는 당이 그만큼 공적인 성격이 없이 사적인 정치, 소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이 그냥 좌제우지 되니까 국민의 속에 뿌리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뭡니까? 이걸 전략 공천으로 계속 당 대표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차선책이지만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거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당원이 해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당원이 하는 겁니다. 당원이 안 하고 국민한테 물으면 당이 뭐로 존재해. 아니 그리고 당이라는 게 자기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치 당 지도자들이 자기 패거리만 넣는 게 목표면 그건 사당이지, 사당. 공당이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사유화돼 있어. 공적인 목적이 없어졌어, 공적인. 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유화돼, 사유물이 돼버렸어. 소수. 그러면 정치가 공적인 역할이 없으니까 정치가 나라 문제를 풀 생각도 안 해. 국민한테 봉사할 생각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는데 오래된 거지만 리더십과 더불어 당 체질을 바꿔.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바꿔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진 리더십이 새로 등장해야 되고 그 리더십은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자기의 확신을 가진 뉴 리더십이 나와야 되고 그 뉴 리더십이 나와서 당을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면 당원이나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지지할 것이다. 그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그게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건 내용을 바꿔야지. 정치개혁하면 국회의원에 무슨 특권을 낮게 한다.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탈적에 혼자 타지 않고 일반인하고 같이 타게 한다. 그게 무슨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는 국회의원들 혼자 탑니다. 왜 그래요? 몰려다니니까 일이 바쁘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그냥 방문객보다 더 그 사람들이 바쁘니까 이제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게 무슨 특권 의식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서 아 이게 개혁했단 말이지. 이런 허구가 어디 있어. 진짜 내용을 바꿔야지. 리더십도 바꾸고 당 개혁도 하고 그래서 국민 속으로 당에 들어와요. 지금 국민 속에 무슨 당이 있어. 내 불만이 있을래. 내 지역에 지역당 가서 얘기를 하고 풀어줘야지. 안 되니까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심이지 당은 없잖아. 그러면 국회의원도 힘들고 당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죠. 공천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러 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도가 안 나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좋으냐 전략 공천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타협이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공천 제도가 나와서 누굴 뽑을 거냐입니다. 신 보수를 신 진보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신 보수 신 진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공천 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올바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구 보수가 나오고 구 진보가 나와서 뽑히는 공천 제도는 어떤 명분과 내용을 가져도 그거는 반역사적이다. 역사를 후퇴시킨다. 그걸 하나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 선거구 획정 부분은 선거구 획정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요. 우리나라만 국회의원들이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나라를 위한 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여서 이익을 나누는 일을 당사자한테 어떻게 시켜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전문가들이 제3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제3자들이 하도록 맡기는 게 제일 좋다. 요즘 이제 비례대표를 줄이자 없애자 뭐 그런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 비례대표가 나올 때 어떤 제도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가 운영이라는 게 지역 대표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땅을 대표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시대로 끝나지 않고 직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대사회는 건물이라서 밑에는 땅이 있으면 여기 직종이라는 게 있어요. 다 다양한 국정운영 분야가 있어요. 여기에 전무성을 가진 사람은 모아야지 국가 운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동네 일만 잘하는 사람인데 국가 운영을 맡기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세계 정치를 해야 되고 국가 경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려면 비례대표로 훨씬 늘어야 돼. 내가 볼 때 한 2분의 1은 비례대표를 앞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전부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례대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정치는 상당 부분에 지자체에서 소화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에 의원도 있고 지자체에서 장도 있고 지방 의원도 있잖아요. 시골에서 말이야. 지금 내가 듣기에는 저 시골의 어떤 분이 말이야. 자기 농장에서 이걸 전화하기로 하니까 휴대폰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회의원한테 불만을 내게 해서 내놓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갔어. 그게 국회의원한테 갈 일이 아니지. 그 지역 의원들이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예컨대.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역 정치는 지방자치 제도에서 풀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중앙 정치는 않고 지역 정치만 있어. 왜? 거기서 뽑히는 게 급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죠. 국회의원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청소년 문제들이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교육이 어떤지. 세계가 지금 세계무역 질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남북관계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례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이제 살려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제도는 그런 뜻에서 잘 만들어 놓고 또 한두 번은 그렇게 했어요. 내 자랑해라. 내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했을 때. 그때는 완전히 객관적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가 얻은 표가. 지역 대표가 얻은 표를 합계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요. 제대로만 하면 그래도 이 명단한테 찍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야당 의원을 찍은 사람도 비례대표 의원은 그때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쟤네들 리스트는 안 되겠다고 봤던 겁니다. 자기들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얘기 들으니까 여야를 북문하고 무슨 사천도 있었고 돈도 받아 먹고. 이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념적으로 이상한 애들 갖다 놓고 이러니까. 국민이 볼 때 이게 질이 떨어지니까. 지금 와서 저거 없애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직종 대표성, 정책 전문성, 그다음에 세계적인 국가 경영 부분은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그 원칙은 두고. 그러면 어떻게 공천재들을 합리적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갖다 넣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이번 기회에 이게 제대로 됐으면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듣고 또 여러분들이 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경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늘 열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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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